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대 물리교육과 염동한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 중에서 블랙홀 또 정보 손실 문제 또 엔트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강연 중에 또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손실 문제에서 대체 정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보가 과연 대체 무엇이고 이걸 또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표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정보의 양을 측정을 하는 방식 예를 들어 어떤 영역에 정보가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하는 방식으로 엔트로피라는 걸 계산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엔트로피라고 제가 답글에는 적었지만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엔트로피 또는 정확히 말하면 폰노이만 엔트로피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얽힘 엔트로피 인탱글먼트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과 그 다음에 볼츠만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 이 두 양을 비교를 하면 어떤 특정한 개가 얼마나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는 과연 이 관점에서 이 두 엔트로피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정보가 들어갔던 정보가 블랙홀 바깥으로 제대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계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정보의 개념이랑 잘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는 물리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고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정보란 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가 샤넌의 정보 이론에서 정의한 정보의 개념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넌은 어떻게 정보를 했느냐 확률을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럼 이제 염동하는 남자다라는 진술은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묻는다면 전 지구상의 한 50%는 남자 또는 여자니까 확률이 한 2분의 1 정도 되겠죠 2분의 1 정도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저를 충분히 특정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량이 적다 확률이 높으니까 정보량이 작다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체 한 80억 인구 중에서 한 5천만 몇 천만 북한까지 해야 되나 몇 천만 되는 인구이니까 확률이 훨씬 낮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를 좀 더 특정을 할 수 있고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이 염씨거든요 염씨는 확률이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씨성을 가진 한국인이다 라고 하면 저를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특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낮을수록 정보의 양이 많다라는 방식으로 샤넌은 정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넌이 정보이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물리학적인 정의를 도입을 했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엔트로피 샤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또 이것으로부터 어떤 경우에 정보를 압축할 수 있는지 엔트로피가 정보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정보이론의 아버지 또 이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정보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창에 정보이론 또 얽힘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샤넌은 통신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물리학자이죠 물리학자인데 통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비용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을까 정보를 손실 없이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정보란 무엇이냐를 정의를 하게 됐고 정보의 압축한계가 무엇이냐 굉장히 근본적인 그 질문들에 도달하게 된 거죠 아마 정체는 물리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실용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둘 다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도 아인슈타인 카탕 이론 자체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 질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아인슈타인 이론이 과연 유일한 이론인가 아니면 그 이론을 넘어서 이론을 확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 이론을 만들 때 몇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론적인 선택, 미분을 어떻게 하고 또 미분 계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지는 않을지도 모르는 이게 약간 그 모호한 영역들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면 아인슈타인 이론 자체가 이론적으로 유일한 어떤 선택은 아니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 이론을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양자중력 이론 때문이든 또 다른 이유 때문이든 그것을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중력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력 이론을 수정을 하고 확장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수정중력 이론의 갈래가 있는데 아인슈타인 카르탕 이론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너무 넓고 계산의 디테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 연구를 해보진 못했고요 그 중에 어떤 주제, 브란스티케 이론이라든가 가우스본의 이론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이제 다양한 수정중력 이론들을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아인슈타인 카르탕 이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아인슈타인 이론 자체가 유니크한 이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여러 이론적인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양자중력 이론이 있다면 그 양자중력 이론의 효과가 아인슈타인 이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런 의미에서도 또 역시 수정중력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건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알려진 증거들 중에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은 없다 아인슈타인 이론을 수정해야만 하는 수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론적인 단계이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라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론을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기에는 이제 보통 물리학과를 졸업을 해서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될 건데 물리학과 때 기본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론 물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부 저학년 때부터 대학원생들이 하는 거 좀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좀 고등한 주제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 약간 진짜 기본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런 어떤 이론들 중에서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계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탄탄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기초적인 거 대학생 때 했던 거를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기본기를 쌓아야 했던 여러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기본기에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교수님의 어떤 전공과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입자물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자중력 효과 관련된 분야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로 양자중력이론 이를테면 이제 그 끈이론 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이게 아니더라도 우주론과 관련해서 또는 천체물리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분야를 확장을 해서 양자중력이론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뭐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교수들과 컨택을 하는 방식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분야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자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장이론으로 할 수도 있고 중력이론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자중력이론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학계를 끌어가면 너무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론만 무성해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이론과 실험이 같이 가야 되고 또 실험이 이론을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보이는 블랙홀의 증발이라든가 또 양자우주론이라든가 이런 주제가 끊임없이 관측우주론 또 천문학 또 입자 실험이라든가 이런 실제 실험과 뭔가 맞물려서 가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문학 또 입자물리학과의 그 융합 연구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실 이름을 정하면서 고전 및 양자중력 이론 연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관련된 고전중력 이론과 양자중력 이론은 같이 다루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주제는 일단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에 대해서 고전적인 계산 또 고전적인 계산에다가 호킹 효과 같은 것을 살짝 얹은 걸 이제 준고전적이라고 하거든요 준고전적인 계산 그리고 근래에 그냥 최근 몇 달 사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양자중력 쪽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자중력 이론에 어떤 접근 방법을 쓰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마이너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주류 접근이 아니라 약간 비주류 접근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언급했던 정준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 약간 80년대 이 무렵에 사람들이 시도를 했던 가장 오래된 어프로치를 조금 이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끈이론이라고 하기엔 어렵고 루프 양자중력 이론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제3의 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유클리드 양자중력을 강의 중간에 아마 언급을 했을 건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블랙홀 또 우주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궁극적으로 뭐 궁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사실은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에 대해서 답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하기 위한 툴로서 도구로서 유클리드 경로적분을 그동안 이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유클리드 경로적분을 블랙홀에 직접 쓰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주론에 적용을 해서 뭐 양자 우주론 또 하트로킹 파동 함수 이런 걸로 확률을 해서 우주론의 문제를 좀 건드려보는 것까지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에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인데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그렇게 해서 블랙홀을 양자중력이론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이렇게 뭐 저에게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은 대학생들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또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웠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어려웠다면 죄송하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또 앞으로 이 분야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혹시 이쪽으로 전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언젠가 함께 손잡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